아 마지막 골드 애플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로하고 남은거 까면 끝이거든요 그냥 망했어 이제 이제 망한거 근데 짓깐대돼 안나올거같아 손 놔줘야될거같아 아 글려스 라이딩 좋은거 아닙니까 처음 본거 같은데 나도 아 3,219개 제로에 얼마했죠? 제로 얼마 없을거같은데 마지막이거든요 제로가 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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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마지막 0,219개 연구 아니에요 90일권이 마지막 골드 애플을 까고 끝내도록 발행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니잖아 얼마 없을걸? 아닌데? 아 아닌데? 아 여기도 많군요 여기도 꽤 되네 아 여기도 알고보니 꽤 됐었던걸로 아 여기도 꽤 되네 아 근데 스칼렐링 난 나왔던 순간 그냥 개막하는거 아니에요? 지금 딱 상황이 그런거 같은데 답 없던 마지막 기회인거 같군요 아 스칼렐링 뽑는게 그렇게 힘든건가 아 다 끝나간다 이제 아 스칼렐링은 안 되는 것이었던것인가 아 또 꽉 찼는데 아 맞아요 위대한 윌도 못봤어 아니 윌 두개 나왔어 두개 윌 그거 있잖아요 다른거 두개 나왔어 위대한 힐러하고 위대한 피크 및 무진장 나오더라고 윌도 못봤어 결론은 무사 개망했다 하지만 스칼렛링이 마지막까지 나온다면 아직 모른대 아 이제 끝인가요 여기까진가 아 나 풋백공도 못먹어봤어 투팬망 악세서리 나왔던거 같은데 나와던 소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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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쉽군 너무 아쉬울 것 같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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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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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직 안 끝났나요 아 아 아 마지막인데 스칼렛링은 저한테 인연이 없었던 걸로 아쉽네요 몇 개 깠죠? 한 3500개 정도 깐 것 같은데 끝 끝 아 아 빡세대요